성경이 사복음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공부하셨고 앞으로도 한 세 주 정도 더 공부를 하실 내용이 마테, 마가, 누가, 요한 네 분의 저자가 써놓은 굿 뉴스 즉 복음 이야기 사복음서입니다 그 사복음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너무 신나고 너무 자릿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장면을 사복음서 내내 보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들이 신나는 부분은 계획을 세우는 데에서도 신나지만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성과 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짜릿한 것 아니겠어요? 운동선수들이 많은 연습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많은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관중들 앞에서 실전을 하는 그래서 그 실전에서 뭘 보여주는 거니? 그동안 수많은 연습했던 기량들을 마음껏 실전에서 보여주는 그 장면에 관중들은 환호하며 열광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즉흥적으로 무슨 일을 했다? 하고 있다? 거기에 청중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누군가가 환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오랜 준비 끝에 만들어진 경기다 거기에 청중들이 환호하고 열광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누가 즉흥적으로 우주선을 만들어서 띄운다? 어느 한 사람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100년 동안 우주선을 준비해서 이제 드디어 띄운다 그러면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디어가 생각나는 대로 뭔가 지금 바로 실행하려고 한다 거기엔 너무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 굳이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켜볼 필요조차 없다 백명이 천명이 만명이 모여서 백번을 천번을 천만번을 생각하고 계산해 본 끝에 세워진 결론을 가지고 행동으로 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하고 그 부분이 이제 성과가 나올 때 이를테면 우주선을 타보기도 하고 또 그게 기차인 경우는 기차를 타고 자동차인 경우는 자동차를 타고 안전하게 행복한 시간을 다 공유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모든 준비 끝에 나온 그 인간의 어떤 준비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준비 끝에 나온 결과물들이 사복음서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로 원율로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님 이전에 1500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들은 그 이후에 보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라기 선지자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러이러한 일을 결과를 완성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즉 약속을 주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라기 같은 경우는 엘리아를 보내서 어떤 일을 하게끔 하는데 그의 사명 즉 문을 여는 역할을 하는가라고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의 핵심인 즉 엘리아가 소개하는 엘리아는 말라기의 엘리아이면서 그 엘리아는 이후의 세례 요한이면서 결국은 그 엘리아의 역할은 이사야에서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위대한 약속을 성취하실 분을 소개하는 일 정도까지만 일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전에 주셨잖아요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행하실 일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모든 약속을 내가 이제 완성하러 왔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완성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셨다 그리고 정말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그 말씀은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복음서에 보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일에 준비하신 모든 약속들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성취라는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 약속을 지켜가신 이야기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 거죠 따라서 사복음서는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 오래됐던 얘기는 잊지 않으시고 더 많이 간절히 간절히 준비 준비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 약속이 성취된 이야기 약속이 이루어진 이야기 정말 신나고 감격적인 이야기가 사복음서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공부하시고 다음 주 그 다음 주도 공부를 하시겠죠 구체적인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이루어질 약속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실 많은 일들은 잠시 뒤로 하고 다음 시간에 그 부분은 조금 더 깊게 살펴보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라는 그 약속도 보면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라는 한 여인의 헌신 희생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겠다라는 사실을 이미 마리아 행동 전에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인마 누엘이라 하라 라고 미리 준비하셨고 마리아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통로로서 역할을 감당했다 이게 이제 사복음에서 우리 예수님의 시작 이야기죠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시는가 했을 때 장소 그런데 그 장소는 베들레임 에바브라다인 거잖아요 그런데 베들레임에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얘기는 이미 8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준비했다는 얘기죠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약속의 성취자로 오신다는 이 말씀과 또 베들레임이라는 곳으로 오신다는 거 베들레임 결국은 마국간이었죠 이 약속 그 오래전에 약속하셨고 성취하셨다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30년을 준비하셔서 참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동을 보면 준비기간을 충분히 가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준비기간을 되게 지루해 하잖아요 그리고 생략하는 걸 언뜻 보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복이라고까지 착각하고 싶은 거잖아요 준비기간 없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또 30년을 준비하셔서 공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부분이 금식기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금식기도를 40일 동안이나 하시는 꽤 긴 시간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40일이나 금식기도 했다는 얘기는 꽤 긴 시간인데 그 금식기도를 잘 맞추시는 장면이 끝마치는 장면이 기록된 바 말씀을 통하여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금식하시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시험까지 받았다 그런데 그 시험을 이기셨는데 그 이기는 모든 방법이 바로 기록된 바였고 그 기록은 바로 신명기 기록이었다 그러니까 40일 금식기도가 끝나는 그 장면에서 시험을 이기시는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상 1500년 전에 신명기를 통한 준비였다라는 얘기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준비였고 그 준비가 40일 금식기도 끝나시면서 완성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실 즈음에 예루살렘에 공식 입성하시잖아요 그때는 이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일하시고 또 우리 예수님의 주 사역의 센터인 갈릴리의 가버나움으로 옮겨오시고 이런 여정이 3년 동안 여러 차례 있었는데 이제 3년 마지막 사역을 앞두고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본격적인 일을 모든 일을 다 완성하시려고 계획하심에 있어서는 공식적인 입성이었어요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리고 동참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공식 행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꼭 그렇게 알리지 않고 하는 행사잖아요 우리가 비공식 행사라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주무시는 걸 다 공식적으로 알리고 주무십니까? 사실은 이제 공식, 비공식이 있는데 비공식은 또 비공식 나름대로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다 모여서 혹은 선교대회를 합니다 이런 부분은 비공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해야 돼요 공식적으로 해야 효과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일주일 사역만큼은 공식적 사역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하늘과 땅과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다 알리시면서 일거수일투족을 행하는 게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공적 사역인데 이 일을 위해서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동참하겠다라는 걸 그걸 이렇게 잠잠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오케이 함께 가자 이렇게 제안하셨다 그때 그 함께 가는 사람들을 보면 남녀 노유입니다 남자 여자 그 다음에 어린이와 어른들의 일이까지 다 참여했는데 문제는 그 중요한 공식 행사에 우리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낙위를 타시고 입성하셨다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세상에서 공식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이름하여 이제 왕 같은 사람들이 공식 행사를 진행할 때는 아주 월등한 잘 훈련된 최고의 말을 탑니다 그 말은 정말 아무나 탈 수 없는 굉장한 말이죠 말 자체가 위험과 기품이 있는 그래서 말이 이렇게 딱 걸어가면 사람들이 놀라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뜨거덩 뜨거덩 그러면 사람들이 와 그 위에 타고 넘넘하게 떨리게 가면 사람이 사람 이상으로 보이고 달라 보이고 어우 저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구나 이런 이미지를 만드는데 말 타고 사람들 앞에 행하는 그것도 천천히 걷는 그런 공식 행사만큼 대단한 세레모니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낙위를 타시고 입성하셨다 언뜻 보면 볼품없습니다 그런데 그 낙위를 탐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그동안 3년 동안 행해오셨던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체득시켰다 어린 아이들이 우리 예수님의 입성을 다 알고 거기에 동참하고 환호하는 3년 동안 우리 예수님의 활동은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알려지고 어린 아이들도 우리 예수님의 3년 만에 그 중요한 공적 사역에 다 참여해도 될 만큼 그렇게 다 모든 사람들이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딱 좋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입성하시기에 딱 적합한 딱 좋은 준비물 중에 하나가 그런데 그 낙위를 타실 것을 스가리아 선지자를 통해서 500년 전에 미리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낙위 타고 입성하실 거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장면에서 참으로 놀라운 장면죠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공적 사역을 큰 틀에서 거의 완성하는 중요한 행사가 마지막 6월절 첫 번째 성찬식이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성찬식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그동안 준비해 놓으셨지만 쉽게 말씀하시지 않으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라는 새로운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은 이전에는 없었던 약속이에요 이 새로운 약속을 행하시는 그 결정적인 첫 번째 성찬식 날을 마지막 6월절날로 사용하셨다는 얘기는 이 말은 마지막 6월절이라는 얘기는 첫 번째 6월절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첫 번째 6월절은 추리국계에서 준비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이야기를 보면 구약 39권의 이 놀라운 이야기들이 얼마나 오래된 하나님의 준비였고 사복음소에 우리 예수님의 약속 성취 이야기인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위대한 장면인지를 여러분들이 크게 이렇게 보셔야 된다 성경을 보시면서 어떤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요절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찾는다면 이 큰 축복을 보지 못하는 참으로 그 넓은 우주공간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전혀 알고 만끽하지 못한 채 작은 집 하나 백평짜리 집 지어놓고 집 크다고 그 안에서 안 나오는 인생하고 똑같은 거죠 참 안타까운 인생이죠 그런 인생은 성경에서 어느 한 단어 한 문장에 집중하지 말고 통도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크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이 사복음소를 통해서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패하러 온 줄로 알지 마라 완성하러 왔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이야기 이 말씀은 구약 39권의 이야기가 전제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이해할 수 없는 거고 구약 39권이 큰 틀에서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완성하러 오셨다 약속을 지키러 오셨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진다 라는 장면을 이렇게 마리아를 통한 헌신 이야기 이사야 우리 예수님의 베들렘 탄생 이야기는 미가 선지자 그 다음 우리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를 끝나시면서 멋진 승리를 하는 모습은 신명기의 약속 예고된 약속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야기는 스가리아사를 통한 약속 그 다음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 첫 번째 성찬식을 행하신 그날은 출애국기의 첫 번째 6월절 사건 이 날을 기념하라 라는 준비된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 걸음 더 생각해 보시고 다음 한 주간 동안 또 사부금서를 통해 공부하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성취자로 오셔서 어떻게 그 약속을 나를 향해서 성취하시는 행동을 하셨는지를 또 다음 주에 살펴보고 그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 그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 한마디로 기대하시라 이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부금서 그 약 39건이 없는 사부금서는 있을 수 없다 그 약 39건은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겠다라는 준비된 약속이었고 사부금서는 약속의 성취이며 새로운 약속의 시작이다 이 놀라운 사실을 가슴에 담아볼 수 있는 대폭된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구약 39건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기록으로 주셨고 그 기록대로 오셔서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바로 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이 놀라운 약속의 성취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나 한 사람이 오늘 주의 복된 교회에서 예배자로 섰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이 복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통덕교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중개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